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승욱입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에 좀 이어서 맥락에 맞게도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겠죠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구요 저희 허브긴즈TV 잘 아시겠지만 시작을 하기 전에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무료 순정도 챙겨드리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전 뉴스, 장전 관련주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정보고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살만한 정보를 저희는 무료로 다음 주부터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개설한 기념으로다가 챙겨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채널 추가 안 하신 분들께서는 채널 추가 하셔서 무료 순정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럼 HLB 브리핑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단식 하락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기억들 하시죠? 근데 저는 근거 없이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흐름과 낌새만 봤을 때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그려주다 외국인들의 쇼커버를 해서 주거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시점에서 지소바를 받아주지 못하고 계단식 하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반등폭 나와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8,000원에서 39,000원까지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한 38,500원에서 39,000원 언저리겠다?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폭을 샥 한번 보여주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41,200원입니다 4만 1,2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못해주게 되면 또 계산식으로 빠질 겁니다 요즘에 종목분들이 지금과 같은 플로우로 좀 다 빠지고 있어요 실제로 주가 관리 또는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혹시 그 뉴스 보신 거 있으십니까? 어저께 뉴스 나온 거 있는데 1학년 학품 대표이사가 나와서 국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가 기술 수출을 위해서 뉴스를 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기업들은 여러분 기업들이 뉴스를 냅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 뉴스를 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HLB 뭐 이슈화 되는 것도 없고 뭔가 가는 것도 없잖아요 뭔가 언론 플레이 나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물론 사소하고 짜잘한 건 있을지언정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좀 메인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없잖아요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고 보고 우리가 뭘 해석해야 되냐면 회사 측에서는 지금 주가 관리를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지가 없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부정적으로 얘네들이 진짜 뭐야 회사 측에서 주가 관리를 안 하고 이런 개념과 관점이 아니라 이들도 주가를 분명히 끌어올릴 의지와 그런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무리 언론 플레이하고 지금 아무리 주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주가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투심도 너무 안 좋고 거리대금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도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적정 시점을 보고 나서 언론 플레이 나와주고 뉴스 플레이 나와주면서 주가 당겨서 올릴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미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월요일날 반등이 살짝 좀 나와줬다가 바로 연속성을 가져주지 못하면 뚝배기 이렇게 탁 바꿔도 내려올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치거나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코로나 이후로 경기 침체 이슈로 대풍락창이 이어지고 있는데 HLB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고슴 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종목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들이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이 밴드 구간 안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조정폭을 보여준 이후 반발 면에서 들어와주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 어느 정도 하나의 트리거가 또 나와줄 겁니다 트리거가 또 나와줘가지고 거래 폭발해서 올려줄 때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4만 1,200원 뚫고 4만 5,000원 도전을 해주러 가져가서는 높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하락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마음도 편해요 그러면 마음이 당연히 편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차라리 의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신 분들한테 뭔가 HLB 들고 계시면서 다른 종물도 꼭 매매해보세요 저희 허브긴즈TV가 다 챙겨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긴즈TV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긴즈TV라고 쓰시면 저희 채널에 나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신 다음에 메시지로 무료수천 종목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장전 뉴스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시황도 다 보내드리고 무료수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